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또 초대가수 현점씨가 나오겠습니다. 나쁜 사람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봐요 미운 사람아 당신들만 나쁜 사람이야 잔잔한 가슴 헤데롭고 몰릴채 간다이시 사랑의 그 미소와 가슴은 그 손길 가슴에 나 있는 내 마지막 내 사랑도 자존심도 다가가 당신 신기하게도 보면서 미운 사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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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보 또 uced riminal 을 사랑이야 잔잔한 가슴 흔들어 놓고 무슨 일체 한 단신이 사랑의 그 미소야 잔잔한 그 손길이 가슴에 다 있는데 마지막에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신기하게도 보면서 미운 사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당신 정말 미운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가슴 흔들어 놓고